아, 저거 더 하나요? 아, 질문이 있어서요. 일단 뭐 저는 뭐 몇 번 작곡을 했었습니다. 처음 소호랑 만난 거는 사실 소호가 데뷔작으로 했던 3M에서 처음 같은 페어로에서 한 번 만났었고요. 그냥 같이 무대를 산 거는 이번이 거의 한 4년 만인데 뭐 어떤 아까 연출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남자와 남자의 사랑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표현하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인간 되니까 사람 대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그거에 억압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애플을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슬픔이나 아픔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 사실 호흡을 맞추고 이러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인물에 좀 더 맞게끔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사적으로 불편해지고 이럴 정도의 어떤 네 그런 건 없었고요. 네 점점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